헤들보드 레이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헤들보드를 여기 놓고 보드를 꺼낼 수 있는지 한번에 꺼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다온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아주 모두가 민감합니다. 외국인 친구들이 지금 헤들보드를 하고 있는데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안해 아, 네네네네. 12살 와바와바와바 승리 안녕 흑 흑 흑 흑 어깨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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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